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지가 되게 착한 줄 아는 그런 거지같은 대리효도 한 명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못돼 처먹은 대리효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프고 불쌍한 우리 부모님 합가해가지고 좀 모셔라 이랬더니 아예 대놓고 돈을 달라는 큰며느리 이거 미친거 아니에요 고소하면 우리가 이기자 원제 모시는 값 공증받아달라는 큰며느리 참고로 이 글은 벌써 지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박제가 된걸 가져온건데요 원본지킴이가 한 말이 있거든요 보고갑시다 원본지킴이의 변 아 이 귀지같은거 야 내가 어제 너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지 이미 캡처했으니까 이제 글 지우고 도망가도 소용없다고 절대로 그런데 이게 사람 말을 똥으로 듣나 결국 글싹티 해버렸네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도 그래 머리통이 달려있으니까 부끄러운 줄 아나보다 여하튼 너 아직 멀었으니까 여기 박제된 상태로 오래오래 아니 영혼의 욕이나 처먹어라 자 퇴 본문 이게 그래도 저희 집안일이고 너무 막장이다 보니까 동네 창피해서 어디 진짜 하소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지같고 끝까지 답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익명 게시판으로 들어왔구요 조언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아버지 이제 곧 팔순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70대 후반 들어섰어요 자식은 이남일녀로 저는 큰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딸입니다 제가 잘못 쓴거에요 이남일녀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렇습니다 무릎관절이 같은 연배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조금 안좋은 아니 많이 안좋으세요 딱히 다른 지병은 없는데 그냥 관절 자체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집안일은 물론이고 당신들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좀 무리해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 중 누군가는 모셔야 할 그런 상황이 온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제가 먼저 두 분께 여쭤봤더니 일단 너가 오빠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엄마가 친히 오빠한테 연락을 했고 다 모인거죠 장남과 큰며느리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너가 집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미친 그지같은 경우를 다 보네요 세상에 모르는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큰 며느리라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두 분 그냥 저희랑 가까운 데로 오세요 그럼 저랑 동서가 번갈아 가며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 같은 것도 알아서 다 챙겨드리게요 참고로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거라 보구요 또 혹시나 이상한 기대를 하실까 싶어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요 저희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 절대 안됩니다 이딴 미친 시부모님 가슴에 대못 쳐박는 소리나 해드리고 또 더 답답한 건 남편이자 이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저 자기 마누라 말이면 아예 꼼짝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래가지고 차남이랑 작은 며느리 그리고 딸인 저와 사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좋다 부모님 집을 얻어드리는 비용이 아니 그렇게 하면 부모님 집을 얻어드리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큰 돈을 쓸 바에 그냥 좀 모시고 사는 게 낫다고 본다 그 대신 엄마 아빠 생활비는 우리가 따로 챙겨주겠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지지 않고 또 뭐 생활비 야 그게 내 돈이냐 그래 한 400만원 줘봐라 각각 200만원씩 챙겨주면 되겠네 그걸로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쓰고 남는 건 내가 가지면 되겠네 줄 수 있냐 당장이라도 줘봐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면 합가를 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 나 혼자만 죽어라 세가 빠지기 고생을 해라 이 소린데 나는 그거 싫다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든지 아 그리고 돈 입금이 끊어질 경우 합가 중단과 더불어 내가 네 오빠랑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 니들 위약금으로 각각 1억씩 계약서 공정을 받아줘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부터 합가할게 지금 이 말이 거짓 하나 없이 100% 싫어라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물론 저도 며느리고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시부모와 한 집에 합가를 하게 된다면 힘들어진다는 거 싫다는 거 잘 압니다 분명 저라도 그래요 싫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집을 따로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저희들 역시 다들 너무 빠듯하니까 돈을 모은다 해도 당신들 집까지 마련해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지 같은 큰 며느리도 이런 사정을 절대 모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괘씸해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런 보증금 목돈 마련은 당장 못한다 절대 무리다 각자 우리가 매달 생활비 얼마씩 떼가지고 보태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자기 통장이 왜 나와?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공증이야 게다가 이 정신들간 미친 액수가 정말 가당키나 한 거냐고요 파식 다 된 노인이 두 사람 생활비가 들면 얼마나 든다고 보통 학과라는 게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형제들로부터 생활비 지원 보조를 받는 그 자식 내가 모시는 거 이게 일반적인 형태 아니었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두 분을 같이 손잡고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막말로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치매도 아닙니다 정신 완전 멀쩡해요 그냥 거동이 조금 불편할 뿐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는 부모님 두 분만 지내시기에 힘겨울 정도다 이건데 근데 이게 무슨 옆집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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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아니고 세상에 이딴 소리를 하는 며느리가 있나요? 저희 오빠요 좋은 직장 다녀요 그리고 이 큰 며느리는 주부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야 꼴라 하나 있고 그것도 이미 19살 고등학생이라 다 컸어요 손도 안 가거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게다가 액수도 액수지만 이거를 오빠 통장이 아니라 지 통장으로 받겠다는 심보는 뭡니까? 이거 횡령 아닌가요? 아니 지가 뭔데 그걸 받아요? 와 진짜 어이 터지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결국 대판 싸웠는데 자기는 절대 죽어도 그냥은 안 할 거래요 돈 달래요 아니 집에서 차 박혀가지고 돈 한 푼 안 벌고 자기 남편을 키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주신 그런 시부모님인데 그러면 지가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디서 뭐 어때 처먹은 것만 보고 배워왔는지 법륜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일정 연설을 해요 그래서 나를 낳고 공부시키고 키워주신 거냐? 저 두 분이 됐으니까 나는 공짜로 절대 안 된다 이지래 아니 뭐? 공짜? 지금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라도 뽑는 줄 아는 거야 뭐야 이거는 며느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병인 직업을 가진 그냥 남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소리 듣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아니지 파출부도 제대로 못 해낼 위인이야 뭐 해봤어야지 그런데 뭐 어쩌고 어째? 아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형님 그럼 저희랑 번갈아 가면서 모셔요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그거 못 믿는다 서류 만들어 와라 이랍니다 게다가 이거 안 지켜지면 아까 말한 위약금 1억씩 내려요 다 같이 내려요 나까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지는 지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으로 집에 처박혀가지고 배부르고 듬다시게 잘 처먹고 그렇게 살면서 불쌍한 시부모님은 이게 뭐야 며느리의 도리는 개똥으로 보는 거 맞죠? 고소할 거야 저요 지금 대리후도 바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저희 모두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래야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매일매일 가는 건 못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합가하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를 이거를 절대 느끼지 않게 그냥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단지 두 분이 살아갈 집이 필요하니까 장남 내 집을 조금만 쓰자 이건데 어? 뭐? 공증? 이런 그지 같은 걸 요구한다니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건 큰 며느리 유채행 맞죠?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고소라도 확 때려버리고 싶거든요 끝으로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싫어해요 그지 같은 것들 이야기 올라오면 거기 욕 댓글도 달고 같이 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안경 같은 거 벗고 진짜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려요 아시겠습니까? 댓글 1번 참고로 본문 댓글은 못 잡았어요 여기 댓글들은 원본 지킴이의 달린 댓글입니다 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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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보자마자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댓글 개 열심히 달고 있었는데 이게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뭐 딱 하루 만에 바로 잡혀왔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아니 자식인지도 안 모시는 주제에 왜 남의 집 딸내미한테 절 알지를 하는 걸까 욕 5억 개 처먹더니 역시 도망을 갔구나 근데 뭐 멀리 못 갔네 이건 뭐 도망도 못 가요 야 이건 진짜 두고두고 욕을 처먹어야 할 일이야 특히 중간에 이거 실화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확신에 차있는 이 부분 돌로 확 쳐 죽이고 싶네 예 여기서 이혼을 하면 니네 오빠가 100% 유책이 되는 거고요 부모 봉양을 강요한 니년도 마찬가지죠 이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위자료 오지게 토해내야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혹시 큰 며느리님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이 글 잘 복사해뒀다가 위자료 청구할 때 써먹으면 돼요 뭐 두 분 모두 멀쩡하다고 그냥 거동만 살짝 불편하다고 그럼 전문 요양보호사를 붙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싸잖아 웬 합가요 미친 거요 할 거면 니가 해라 아니 지도 못하는 걸 왜 남의 딸내미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요 그리고 인마 부탁을 할 거면 최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고 정중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주 그냥 지가 갑인 줄 알지 이 글에서 제일 웃기는 부분 저 진짜 아니에요 저도 진짜 싫어해요 야 이슨이 평소 귀지같은 인성 뿜뿜 뿜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그새언니 크는 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 거지 초반에만 돈 대충 주는 척 하다가 끊을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쓰리다 마찬가지 그렇게 할 계산이었으니까 열받아 미치려고 하는 거고 양심이 곧 지능이라고 하더니 역시 맞구만 양심 없는 것들은 대가래도 오지게 나쁜 거야 너는 자식이 아닌가 아니 니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 미친 너 지금 뭐랬냐 뭐 장남집을 잠시 쓰는 거라고 아니 그 집 사는데 너 뭐 돈 10원이라도 보탰어 니가 뭔데 감히 그 집을 쓰네 만에야 니 집이냐 오우 시댕 여기 있었네 없어져가지고 내가 한참 너 찾았잖아 어제 못 준 거 지금 준다 자 받아라 탱 야 저도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집을 잠깐만 쓰겠다 아니 저는 아까 어제도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지가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을 정말 싫어한다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온 거린대요 이걸 보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 않네 지가 착한 줄 알면서 못된 사람도 그지 같지만 대놓고 악랄한 것도 그지 같네 감사합니다